외국인 소유의 땅과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대구 지역 주택은 2022년 943가구에서 지난해 1028가구로 늘었고 경북 지역의 주택도 2022년 1203가구에서 지난해 1270가구로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대구 지역의 땅은 2016년 1633 필지에서 지난해 2183 필지로 늘었고 경북은 2016년 3420 필지에서 지난해 4790 필지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소유 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전남, 경북 순이고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서울, 인천 순이었습니다.